안녕하십니까 배우락에서 품질경영기사 산업기사 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정은성입니다 먼저 필기시험 합격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격증 취득까지 100%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한 70% 능성까지 올라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30% 즉 시험 날짜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학습을 하느냐에 따라서 합격과 불합격이 갈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고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드리고자 이번 시간을 마련했고 또 실기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입장에서 설명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로 들어가게 되면 2023년도 우리가 실기시험 일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품질경영기사 산업기사는 1회시험과 그리고 2회시험, 4회시험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 보시게 되면 실기시험 날짜는 딱 정해져 있죠 필기시험처럼 내가 날짜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딱 고정돼 있습니다 1회차 같은 경우에는 4월 23일 일요일로 돼 있죠? 일요일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날 품질경영기사 산업기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도 모두 같은 날 시험을 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회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월 22일 이거는 토요일이다 그죠? 토요일 날 시험을 봅니다 이거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4회차 같은 경우에는 다시 11월 5일 날 시험을 보게 될 것이고 이때는 일요일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기를 합격하시게 되면 우리가 서류 제출을 하겠죠? 기사 응시 자격이 해당이 되는지 서류 제출을 이렇게 하시게 될 것이고 그러면 원서 접수를 하게 되는데 원서 접수는 기간이 이렇게 나와 있죠 1회차 같은 경우에는 3월 28일에서 31일까지 그리고 2회차는 6월 27일에서 30일까지다 그죠? 그리고 4회차는 10월 1일에서 13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기간이 나와 있다라고 해서 여유를 가지시면 안 돼요 여유를 가지시면 안 되고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접속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첫째 날 아니죠? 첫째 날 3월 28일이 되겠죠? 그리고 6월 27일이 될 것이고 그리고 10월 10일이 될 겁니다 이 날 체크를 딱 해 두셨다가 아니죠?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면 바로 접속을 하셔야 돼요 이때는 접속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스템이 과부화될 수도 있을 겁니다 굉장히 많지만 여러분들도 같이 원서 접수를 하셔야 돼요 아니죠? 시작하자마자 원서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날 접속을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소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소로 갈 수가 없어요 왜 시험이라는 거는 그 당일날 사람의 심리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편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봤을 때 우리가 합격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서두르게 되면 뭔가 이상해지는 거잖아 그러면 떨어지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집 가까운 곳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되겠지 거기에 가서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첫째 날 시작하자마자 접속을 하셔서 바로 장소 선택하고 결제까지 다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소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실기, 어느 만큼 내가 준비를 할 것이냐 체계적으로 조금 학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실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관식으로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풀이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필기처럼 100문제씩, 80문제씩 이렇게 낼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기시험은 우리가 14문제에서 16문항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보러 갔을 때 14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16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2022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적에는 1회, 2회, 4회 모두가 14문제가 나왔었어요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갔을 적에는 14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많게는 16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여기서는 이제 필기시험하고 달리 꽈락이라는 게 없습니다 14문제가 됐든 16문제가 됐든 각 문제마다 배점이 다 달라요 알겠죠? 뭐 때에 따라서는 이제 4점짜리 문제도 있고 많게는 15점짜리 문제도 있습니다 한 문제가 알겠죠? 그래서 배점이 다 다른데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전체 100점 만점 중에서 몇 점? 60점 이상이면 이제는 무조건 합격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러면 기사 같은 경우에는 3시간 그리고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2시간 30분 동안 실기시험을 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주관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주관식으로 뭐 문제 형태는 이제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기출 문제를 조금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대로 복원을 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쉽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과목들은 통계적 품질관리 그리고 실험계획법 품질경영 신뢰성관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과목마다 실기 문제에 대한 출제 비중을 봤을 적에 통계적 품질관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50에서 한 60점 정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아 있죠?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실험계획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5점에서 25점 정도 이 정도가 배정이 된다 그래서 사실상은 우리가 통계적 품질관리하고 실험계획법만 하더라도 이게 60점이 넘어갑니다 아이죠? 넘어가요 그렇다라고 해서 품질경영이나 신뢰성관리를 공부를 안 하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다 맞출 수가 없잖아 그죠?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품질경영 비중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에서 한 15점 정도 문제로 따지면 이제 한 두 문제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뢰성관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10에서 15점 정도 한 두 문제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 그죠? 비중은 작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또 정확하게 풀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분 점수를 놀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주시면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2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회차, 2회차, 4회차 어떤 비중으로 해서 시험 문제 어느 파트에서 나왔고 몇 점 정도 나왔느냐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게 되면 이런 분석을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고 학습을 하실 때 조금 더 체계적으로 거기에 포인트를 많이 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합격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왔는 파트를 보면 이제 추정, 검증 그리고 상관회기 관리도 샘플링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통계적 품질관리다 그죠? 그리고 이제 1호인 실험 그리고 직교배열표 요인배치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실험계획법이고 그리고 표준화나 식스, 시그마 이거는 품질경영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다 그죠? 그리고 이제 신뢰성과 관련되어 있는 신뢰성 척도라든가 시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정, 검증 같은 경우에는 1회차에는 8점짜리가 한 문제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관과 회기에서 9점짜리가 한 문제가 나왔고 관리도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가 나오지만 비중이 굉장히 크다 그죠? 큽니다 그래서 15점짜리가 한 문제가 나왔고 최근에 봤을 때 우리가 관리도에서는 무조건 시험에 나왔습니다 아시죠? 매번 시험에 나왔었고 그리고 계속 15점짜리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관리도를 여러분들이 거리는 것까지 정확하게 조금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리고 샘플링 파트에서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비중도 총 4문제에 26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통계적 품질관리에서만 58점이 나왔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험계획법 같은 경우에는 6점짜리도 있고 7점짜리도 있고 5점짜리도 있고 이렇게 해서 18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실상 이 두 파트만 하더라도 60점은 훨씬 더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통 여기에서 품질경영이라든가 신뢰성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각각 이제 뭐 5점짜리도 있고 6점짜리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2점 그리고 12점 이렇게 나왔었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회차에는 어떻게 나왔었느냐 하면 2회차에도 이제 비중 자체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똑같이 나옵니다 샘플링까지가 우리가 통계적 품질관리라고 했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가 실험계획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가 실험계획법이고 그리고 표준화에서 두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죠? 통계적 우리가 품질경영 부분이고 이 부분이 이제 신뢰성관리하고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추정과 검정에서는 7점짜리 문제 상관과 회계에서는 이제 8점짜리 8점 내지 9점짜리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리고 관리도에서는 여전히 몇 점? 15점짜리가 나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샘플링에서는 많은 문제 이제 4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총 23점이 나왔었다 그렇게 해서 이 통계적 품질관리만 하더라도 여기에서도 53점이라는 비중이 엄청나게 높은 거지 그죠? 뭐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실험계획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문제가 나왔는데 총 22점 이렇게 해서 여기만 하더라도 사실상 이제 70점 이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품질경영에서 5점짜리 문제가 하나 있다 보니까 11점 문제 6점짜리 5점짜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뢰성관리에서 6.8점 이렇게 해서 14점이 배정이 됐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사회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까지가 이제 통계적 품질관리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3문제에 해당이 되는 실험계획법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규격과 공정능력 그리고 표준화 이게 품질경영 그리고 신뢰성관리 뭐 각각 이렇게 문제는 출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관리도에서는 몇 점? 15점짜리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었던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샘플링에서 또 뭐 4문제가 나왔었지만 26점 토탈 이렇게 돼서 그래서 뭐 56점에 해당이 된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실험계획법에서는 20점 여기만 하더라도 사실상 70점이 넘어가는 그런 형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비중 자체가 요렇게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기시험을 위한 뭐 커리큘럼 이렇게 보면 우선은 우리가 교재 자체가 뭐냐면 문제 위주로 돼 있습니다 아 있죠? 문제 위죠? 그대로 나오는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숫자를 일부 바꿔서 나오는 문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기출 문제보다는 내용적인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한다면 합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 있죠? 그렇게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해서 우리가 이론적인 부분에서 이론하고 그리고 문제풀이 요걸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 주시면 되겠죠 아 내가 몇 점 정도 시험에 갔을 때 맞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시험 문제는 요런 것들이 요렇게 해서 시험 문제 나오는구나 라는 것만 조금 체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략적 학습 방법으로는 항상 복습 예습은 필요 없다 그랬죠? 복습만 철저히 해 주시면 됩니다 강의 듣고 난 뒤에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복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철저한 복습을 해야 되고 또 반복을 해야 되겠죠? 문제에 대해서 아 요 문제는 요렇게 푸는 거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니죠? 문제와 풀이를 조금 매칭을 시켜 주셔야 되고 또 각각의 풀이 과정이 있겠지 그죠? 아 요렇게 해서 순서가 요렇게 되어 있구나 제가 수업 시간에 풀어드리는 형식 그대로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돼요 아니죠? 따라오시면 그러면 무조건 합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핵심 내용은 여러분들 또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죠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요기에서는 우선은 우리가 실기시험에 갔을 적에는 문제가 많지 않습니다 14문제에서 16문제 정도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그 문제를 딱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교재에서 이게 몇 페이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건 아주 고수죠? 아니죠? 고수고 몇 페이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아 이게 어느 파트에서 어느 정도에 있던 문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신다라면 그 문제는 무조건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재를 보면서 우선은 제일 첫 번째 체크해야 되는 게 목차 한번 쭉 보면 되겠죠? 목차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는 걸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제 문제 유형 알죠? 요런 문제가 나오면 요렇게 푼다라는 문제 유형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문제 유형 그걸 보시고 그리고 풀이 순서 알죠? 순서 나왔을 때 아 요런 절차로 해서 푼다라는 것 요것만 익히게 되면 사실상 무조건 합격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조금 체계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장 갔을 때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답안지를 작성할 적에는 조금 글자를 반듯하게 쓰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 그죠? 물론 이제 뭐 글자를 날려 쓴다라고 해서 그게 시험 점수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 그렇지만 실기 시험지는 누가 먹인다? 사람이 먹입니다 근데 시험지를 봤을 때 아무래도 좀 깨끗한가 하고 그렇지 않은가 하고 조금 우리가 채점자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조금 우리가 글자는 반듯하게 쓰도록 하고 그리고 반드시 검정색 볼펜을 이용을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뭐냐면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계산 과정 이거 꼭 적어야 되죠? 계산 과정 적어야 되고 그리고 답란이 따로 있습니다 답을 적어야 되고 그리고 단위까지 알죠? 단위까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적었을 때 그 문제는 맞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계산기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학습을 하실 적에 항상 내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한 번에 계산하셔야 됩니다 한 번에 알겠죠? 시험이 우리가 뭐 2시간 반 3시간이라고 해서 시험 시간이 긴 게 아니에요 계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다가 잘못 계산하게 되면 두 번 계산하게 되면 시험 시간이 모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에 계산 문제는 끝낼 수 있도록 천천히 입력을 하더라도 한 번에 계산해서 끝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보태게 되면 가실 적에 우리가 매번 2022년도에 빠지지 않고 매번 나왔던 문제가 관리도가 있었죠? 관리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리는 문제하고 같이 나옵니다 관리도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관리도를 작성할 때 점을 찍고 난 뒤에 우리가 이렇게 선을 꺼서 그냥 연결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자를 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반듯하게 그리는 게 훨씬 낫겠죠? 물론 이제 필요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시험장 가실 때 문방구 가면 그 10cm 자 있잖아 그죠? 얼마 하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조금 깨끗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대략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점수는 여러분들이 조금 물론 이제 공부를 많이 했던 분들은 뭐 80점, 90점 훨씬 넘어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학습을 하시게 되겠지만 조금 우리가 뭐 항상 시간이 많은 게 아니잖아 그죠? 직장에 가서 일도 해야 되고 뭐 개인적인 일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점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러면 통계학에서 한 40점 정도 알겠죠? 그리고 실험계획법에서 한 15점 정도 그리고 품질경영에서 한 반 그죠? 두 문제 나오면 한 문제로 맞춰야 되겠죠? 6점 정도 그리고 신뢰성에서도 한 반 정도 그죠? 두 문제 나오면 한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한 68점 정도 가장 어떻게 보면 베이스면서 가장 이상적인 점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아마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조금 공부를 한다면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는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렇지만 이 정도 생각하시면 아마 가장 이상적인 점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23년도에는 배우락과 함께 품질경영기사 산업기사 공부를 하시면서 실기까지 한 번의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멋진 한 해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